제가 이 사건 지난주 초, 지지난주인가요? 아무튼 반장픽에서 전해드렸는데, 잡혔습니다. 네, 이게 지난 10일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29층에서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수색을 해보니까 단지 1층에서 지름 8mm 크기의 쇠구슬 2개를 발견했습니다. 깨진 아파트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두께 3mm 유리 2장을 겹쳐 만든 거였습니다. 이 중에서 바깥 유리 부분에 지름 3cm가량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32층 중에 29층, 여기를 겨냥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의 파손 흔적을 토대로 해서요. 국과수의 발사각과 발사 지점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쇠구슬 판매업체에서 구매자 명단까지도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용의자를 특정을 해냈는데요. 피해 세대와 100m 정도 떨어진 동에 사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집에서 쇠총과 쇠구슬을 찾아냈고 여기에 더해서 고무밴드, 표적지 이런 것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영장 심사 있었죠, 어제?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수송괴,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 물건을 송괴하는 경우에 구송영장까지 청구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사실 사람이 아닌 물건을 부순 것까지고 구송영장까지 청구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는데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이 사안은 다른 특징이 있죠. 죄명이 사람에 안 맞았기 때문에 특수죄물 송괴입니다. 저게 사람 충분히 맞으면 아주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남성이 저 집안에 다량의 쇠구슬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안 걸렸으면 계속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던 것 같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구도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연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발부될 만한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이 남성 구속됐습니다. 피해 세대에게 할 말 없냐, 미안하지 않냐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호기심에. 아니, 소장님. 나이 60대 가지고 저걸 호기심에 이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드라마에서 보고 따라한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드라마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쇠구슬에 맞아서 죽습니다. 본인 이제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60세지만 모든 혐의는 인정하고 새총이 두대체 쏘면 얼마큼 멀리 날아가는지 궁금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쇠구슬과 쇠총을 샀다. 특정 세세를 조준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찰이 봤을 때도 특정 원안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에서 쇠총과 쇠구슬이 지금 다량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표적지하고 표적 매트도 있었으니까 집에서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하기에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인데 이런 생각은 60이신데 못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소장님 방금 드라마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타 스캔들인가요? 거기 뭐 실제 이 장면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처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만 해도 그 드라마 보고 애들이 또 따라했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꾸 보니까 60대. 이 사건에서 저는 두 가지 이 가해자, 이 피의자의 진술에 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는데 그 장난과 호기심으로 던졌던 쇠구슬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험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고 저는 더더욱 이게 특정 원안이 아니었다는 말에 저는 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29층에도 쏘이고 제가 알기에는 20층, 그냥 29층 하나, 20층 두 개 이렇게 지금 쇠구슬이 갔는데 이게 불특정하게 어떤 제3자의 유리창을 부숴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일 아닌가요?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그거를 풀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장난삼아 호기심삼아 계속한다면 이건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재범위 위험성의 가능성도 아주 높은 것이고 20층에서 유리창이 깨어졌을 때 그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재범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 좀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어떤 어떻게 저 사람을 잡을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니까 경찰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보통 이 기자 알겠지만 아파트에서 뭐 막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지나갔는데 뭐 쿵 떨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의 범인을 못 잡습니다. 미죄인 경우가 많은데 어 이건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이 일단 1차 추정을 합니다. 현장 상황을 좀 보고 그 어떤 피해 상황의 각도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추산을 해서요. 발사각이나 발사거리로 볼 때 피해 세대보다 높은 층에서 옆동에서부터 내려 쏜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후에 국과수 연구 결과도 이런 경찰 추정이 합리적이다라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쇠구슬 발사 위치로 옆동을 지목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이 경찰이 쇠구슬 날림 의심 세대를 10곳으로 추립니다. 그리고 세대원 명단을 확보를 하고요. 이번에는 쇠구슬 판매업체를 수소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쇠구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표면이 매끈매끈한데 이 사건에 쓰인 쇠구슬은 표면이 거칠거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구슬 판매업체 수백 개 중에서요. 이렇게 표면이 거친 쇠구슬을 파는 한 50여 개 곳을 추려서요. 이 아파트 1층에서 발견한 쇠구슬과 같은 것을 파는지를 다 추적을 한 겁니다. 이 업체들의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의심 세대원 중에 누가 구매를 했는지 다 물어봤고 전화로는 협조할 수 없다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는 형사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뭘 또 협조를 못할 건 또 뭐 있어요 또.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승현님 중요한 건 이 사람 집에 가봤더니 뭐 아직도 거듭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시청자 여러분께 아연실색했다는 게 이게 특정 사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연실색인데 그 다음에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매트도 있었고 표적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듭한 쇠구슬이 있었다. 그러면 땡겨서 목적에 쏘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경찰은 밝혀야 됩니다. 혹시나 목적에 의한 새총을 구입하고 그것을 연설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건 찾아봐야 되는데 사람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우리 형법 250조 살인죄는 예비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단순 특수재물손괴가 아니라 다른 여죄가 있는지 이거는 꼭 좀 살펴야 하는 대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은 특수재물손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승현님 말씀처럼 이 남성이 단순 가정입니다만 이 쇠구슬을 사서 이렇게 연습을 한 게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했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명이 추가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정말 쇠구슬을 사서 연습해보고 그냥 한 거라면 특수재물손괴 하나가 될 텐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 청구도 흔치 않은 사안이라고 했죠. 그런데 구속이 됐다는 이유는 사회적 위험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추가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남성은 실용선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특수재물손괴는 5년여의 징역에 1천만 원여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